네 안녕하세요. 보안포렉트 조정원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또 이렇게 영상에다가 제 얼굴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굳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원활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개를 좀 했습니다. 어 요번은 10월달하고 11월달은 감사하게 좀 강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10월달에는 거의 뭐 한주도 쉬지 않을 만큼 강의 여러 강의들이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케이실드 주니어라는 과정이 또 개설이 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보안포렉트 강사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개발을 또 저희들이 일부 맡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뭐 SBA 과정 같은 경우나 4차 산업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취업준비생 분들을 위해서 하는 과정들이 많이 개설이 됐어요. 어 이번 연도에 특히 이렇게 많이 이 정도로 많이 개설이 됐나? 아마 이제 뭐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과정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뿐만 아니고 뭐 블록체인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등등 여러가지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지금 저도 그 과정들을 강의를 이렇게 강사로 띄고 있고 또 감사하게 그걸로 이제 계속 연명을 하고 있지만은 어 조금은 좀 불안함 아니면은 좀 걱정이 되는 이유, 걱정이 되는 것들은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그걸 많이 다 흡수할 수 있을까? 그 취업준비생들을 모두 다 흡수를 해서 또 이제 실무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이 될까라는 것들은 조금 음 아직도 캐스처원입니다. 그래서 가기를 하면서도 이제 뭐 학생들한테 음 저한테는 이제 제자잖아요. 제자이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경쟁도 해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후에 같이 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하다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200시간짜리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긴 것은 뭐 500시간 강의도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3개월 내에서 보통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이 과정들을 모두 다 마치는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강의들을 흡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 또 나중에 취업을 하는 뭐 이게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취업이 되면 되는데 또 취업을 이제 좀 딜레이가 발생을 시킬 수가 있죠. 바로 취업이 안 되고요. 그랬을 때는 또 강의를 안 들으니까 또 공부에 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강의를 듣기 전에 상태로 또 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거든요. 그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뭐 잔소리면 잔소리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걱정이 돼서 사실 걱정이 돼서 이제 좀 이렇게 많은 조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나이가 이제 좀 많아지니까 좀 잔소리도 많아지면 사실입니다. 학생들한테요. 그렇지만은 이제까지 제가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정보를 수집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쪽 어깨에서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술이 중요하다, 어떤 파트가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부분은 습관이죠.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꾸준히 자기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공부를 했던 것들을 계속 남겨야 하는 것이고요. 그 남긴 것을 나중에 이제 이력서나 기타 면접을 볼 때 자신들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소 계속 이어져야만이 나중에 또 취업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또 취업이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또 그 안에서 또 색다른 또 다른 그런 경험들과 또 경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학생 때 했던 그런 습관들을 계속 또 유지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캐리어를 커리어를 맞춰가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정리했던 것은 뭐냐면, 예전에도 이제 조금 틈틈이 이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기술에 필요한 정보들을 항상 수집하고 계획을 세운다라는 큰 토막의 이제 주제인데, 저는 기술은 이게 매일매일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뭐 하루에 뭐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수집했던 것들은 이제 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못 볼 수도 있겠죠. 주말에는 그런데 쉬고 싶으면 또 못 보는 거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보고 이제 그 정보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습관들이 중요하겠죠. 물론 처음에는 그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는 뭐 보안뉴스나 이제 데일리시큐가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거기 안에서 나오는 것들 용어들도 사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요. 어, 그거를 이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많은 것들을 또 많이 보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야 익숙해지겠죠, 그 용어들이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면서 자신이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한 두 개 정도 뽑아내서 또 자신이 연구할 주제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구라는 것들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들을 들여가지고 해야 한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한다면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 세미나 발표나 국지국지난 곳에서 뭐 교육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사실 너무나 큰 목표만 두고 목표만 두고 목표만 두고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공할 확률보다도 중간에 지쳐서 그만둘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메일이나 그런 걸 구글 알림위를 통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 것이 죽었네요. 자, 수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구글 알림위라는 거에 대해서 활용법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근데 구글 알림위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단어들을 구글에서 가져와서 매일 메일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나중에 RSS 서비스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RSS 서비스는 블로그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원하는 블로그를 계속 모니터링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뭐 트위터나 RSS 서비스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나 꾸준히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것을 단어들을 특히 이제 국내에 있는 정보들을 좀 많이 좀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국내인,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단어로 검색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한국에서 또 검색되는 것들 조건을 넣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을 쓰기 때문에 그 보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트렌디한 것들을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합니다. 한번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듯이 해킹이라는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 10월 4일자 정보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IP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종합대책이 무색하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제목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죠. 보시고 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지금 할까라는 것들.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 통신사에서 아니면 이제 배급하는 부분에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해야만이 허가가 된다. 이런 검토 중도 있고요. 벌써 IoT에 관련된 CCTV에 관한 것들은 가이드가 나갔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제품을 어떻게 해서 보내냐. 대중들한테 보내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프로세스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규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할 것들 여러분들이 만약 모이킹에 관련된 것들이면 IoT가 대체 어디에서 지금 현재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지 물론 제가 앞에서 계속 많이 공개됐던 그런 쇼단이라는 서비스나 아니면 구글이나 그런 오픈 서비스에서 지금 현재 계속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할 것은 어떤 쇼단이나 그런 것들 API 활용해서 대체 우리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 연구가 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한 이제 구글 서비스 우리 자사 서비스 구글 해킹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데서 어떤 패턴으로 노출을 할 것인지 노출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을지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구글 알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은 괜찮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저는 이제 제안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작은 이런 연구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쇼단 같은 경우는 큰 연구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OSINT 서비스 우리가 오픈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것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고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끄집어 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매일 하루에 10분 15분씩 끄집어 내기만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고 공부할 게 이제 막 쌓이는 것이죠. 쌓이는 것이죠. 어떤 자격증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트렌디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보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들을 한번 보면은 중국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신준보 이사님이 어떤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거 도입 시 기능만 보고 있다. 안전성 검토는 뒷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제품들이 다 보안성 검토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보안성 안 받는 건 아니겠죠. 히시 인증 자체에서도 이제 보안성 검토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또 이제 제품을 도입을 할 때 도입을 할 때 BMT 검사 내에서 이런 보안성 검토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보안 담당자 있을 때 항상 이제 마이패스나 IDS 아니면 웹셀 차단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검토를 할 때 검토 도입을 할 때 가는 과정에서 이런 보안성 검토 같은 거 목록들을 굉장히 이제 좀 세분화하게 분류를 시켜가지고 도입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요. 아마 고러문 측면이고 아마 이제 경험상 많은 보안 솔루션에서 취약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슈를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운영하는 보안 솔루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이제 발견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이제 업체들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히 이슈이긴 이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각각에 대해서 각각 뭐 엔드포인트 솔루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솔루션일 수도 있고요. 각각 솔루션 중에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들, 아니 어떤 취약점들, 모예킹 관점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취약점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록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물론 이거는 목록화시키려면은 좀 경험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이제 뭐 안티디버긴 관련된 것들이나 API 후킹이나 관련된 것들이나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런 기술들을 익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신 것도 좋겠죠. 모든 것들은 다 기술들은 분명히 다 책에 있으니까요. 책에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경험 베이스에서 조금 조금 이것들을 어떻게 더 바라볼 것이냐, 관점을 바라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세미나 가시면은 솔루션에 관련된 내용들은 세미나 가시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이요. 근데 그 발표 내용들이 솔루션에 관한 내용이라도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발표는 발표 자료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집을 보통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자료 발표 같은 경우는 한 반절 정도 듣고 그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몇 개만 조금 이렇게 듣고요. 나머지는 이제 밖에 부스에서 솔루션들을 한번 이렇게 봐봐요. 솔루션들의 기능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담당자분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제가 공부했던 제가 알았던 내용들이 대체 솔루션에 보통 이제 오픈소스를 가지고 많이 이제 공부를 하니까 학생분들도 오픈소스를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상용솔루션에서도 분명히 그 기능들을 쓰거든요. 그 기능이 한 파트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굉장히 큰 파트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아 내가 오픈소스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여기에서도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스에서 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능들을 많이 살펴보시는 것이 좀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좋은 공부의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은품이 좀 욕심이 날 때도 부스 많이 돌아다니겠지만은 사은품만 노리지 마시고요. 사은품만 노리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품 설명서나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보내주면 어떻겠냐고 양해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기능 상세한 기능 같은 경우는 제안서나 이제 제품 설명서 상세 제품 설명서를 보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을 좀 찾으시면 되고요. 구글에서 찾으셔도 제안서나 그런 것들을 또 일부 좀 공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여기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중부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취약점이기 때문에 모계킹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국내에 나온 것들 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이런 이렇게 막 계속 이런 속도로 내는 건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분석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제 제가 공부할 파트나 아니면 나중에 교육에 쓸만한 것들이 혹시나 단어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교육에 이제 PPT에 반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그걸 하나의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축척을 하거든요. 강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제 계속 이제 책을 쓰고 뭐뭐 하겠다는 것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료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기술적인 것들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 하나하나를 저는 이제 볼 때 트위터를 많이 공유를 한 그 봅니다. 트위터에 공유된 것을요. 외국에 있는 여러 유명한 그 블로거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이제 올리거나 아니면 저처럼 막 이제 좋은 내용들을 리트위트 하시는 분들도 있는 분들고요. 아무튼 모든 것들은 다 저한테 유익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짤막한 내용일 수도 있고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했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막 예상치 못한 취약점 그런 기술 이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얻을 수 있는 기술들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술을 얻어서 이제 그걸 직접 한번 환경도 구성해보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잘 되면은 당연히 아까처럼 책이나 이제 극에 또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저도 이제 페이스북 그룹이나 이제 카페 이제 뭐 블로그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잘 스톱을 했으면은 또 이제 여러 방면으로 유통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알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한 1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런 작업들을. 물론 이제 구글 알림위를 저도 쓴 것들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한 3년? 예 3년. 이게 책을 막 본격적으로 그때 3년 전에 굉장히 많은 책들을 냈거든요. 1년에 막 10권 그렇게 막 썼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제 많은 정보들을 막 이렇게 끌어모아야 할 때의 시기여가지고 뭐 아무튼 뭐 웹마크 구글에 있는 것들은 다 나오면은 단어들만 캡쳐를 되면은 다 봤던 것 같아요. 다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튼 뭐 재미있게 최대한 재미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앞에 이제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은 이제 뒤에 제가 이야기할 포인트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술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많이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집한 정보들을 아까처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좀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분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분류를 하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꼭 장기적으로만 보지 말자. 이 정보를 가지고 장기적인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제 주장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루짜리 연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잠깐 봤는데 몇 시간 봤더니 아 이것도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하루하루 공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5일짜리 공부 같은 경우 5일 동안에 제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기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내에는 보통 단기적으로 그 다음 2, 3주 정도는 중기적 그 다음 한 달 이상 정도는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냥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업무를 이제 실무를 가다 보면은 이제 모이애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수기 때가 있어요. 저희 회사 예전에 제가 다녔던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때는 이제 내부 프로젝트를 했어요. 내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내부 프로젝트 할 때는 시간을 5일을 줬어요. 5일 기준으로. 5일 보통 이게 우리가 이제 계획 일정 나올 때 5일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일씩 이렇게 줬는데 그 5일 동안에 자기가 주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아무튼 계획 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굉장히 큰 압박이죠.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이제 이런 아까처럼 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아니면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주제 선정하기가 주제 선정하기가 자체가 어려워요. 그냥 딱 아 그날이 되면은 이제부터 찾자라고 하면은 이제 늦거든요. 사실이요. 늦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팀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은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이렇게 많이 찾았던 사람들이나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나와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단기적인 연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 하는 거하고 이제 뭐 정말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하고 그 압박 차이는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할 때는 그니까 뭔가를 해야 하니까요. 뭔가를 해야 꼭 그 시간 내에 해야 끝내 하는 그런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좀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이거 듣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한관리를 잘 해가지고 재미있게 정말 재미있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기적, 장기적 단기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꼭 저는 보고서를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그냥 휙 넘기지 마시고요. 항상 보고로 쓰세요. 보고서를.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이 저는 중요시하고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거는 보통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교육기관, 교육기관에서 이제 강의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과제도 같이 이게 이 과제들, 지금 현재 선택했던 이 과제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하죠. 같이 해야만이 효과가 이제 나겠죠. 더 이제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팀 프로젝트로 웬만큼은 그 주제를 선택을 해서 같이 팀원들끼리. 근데 그 팀원들도 너무나 많지는 않고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그 정도가 이제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이제 공부를 보통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이거는 혼자 하더라도 보고서를 꼭 작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고서 단기적으로 5일 동안 하는 것들도 나중에 좋은 보고서 형태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이력서에도 추가할 수 있겠죠. 이력서에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력서에 뭐 이렇게 기재하는 것들 그런 사례들을 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력서에는 확실히 자기가 연구했던 부분들을 상세히 쓰면 되는 거거든요. 기술 쪽에다가. 그래서 그 이력서에도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 장기적으로 팀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거는 또 팀 프로젝트 기술 쪽으로 여러분들이 자세히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당연히 이거는 또 보고서가 또 잘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의 투입된 사람만큼 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기가 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을 하고 책이 나올 때까지 어떤 책 내용에서만 뽑아낼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 책이라는 것은 이 작가들이나 지금 저같이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이 작업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6개월이고 3개월이고 모았던 것들을 쓰는 것이 이제 책이고 그만큼 이제 기간이 좀 많이 지나거든요. 사실 책까지 나오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이 지나긴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은 또 많이 연구가 되는 그런 것도 주제가 늦어질 수 있고 책에서 골라내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작가가 그냥 연구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자기가 한번 그 단어들만 이렇게 꼬집어 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어떤 것들 주제들을 내가 어떻게 보고서를 쓸 것인가 보고서 직접적으로 한번 써보시고 그런 과정들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한 15분 정도 이야기하는데 벌써 25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말하다 보니까 말도 좀 빠르게 그 다음 정리가 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제가 좀 조언이면 조언 지금 현재 취업준비생들 많다 보니까 좀 많은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사실 걱정이 이렇게 하는데 저도 같이 걱정이 돼요. 네, 같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후배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저도 같이 이렇게 대면을 하듯이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준비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